야! 그러면 이거 상품권은 내꺼다! 무효죠! 왜요? 맞아요 시은 누나는 먼저 수박씨를 붙였지만 수박을 다 먹지 않아서 무효! 나는 왜? 삼촌은 손으로 반칙하셨잖아요. 그래서 무효! 땡! 그래서 이 여행 상품권은 다음 게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아깝다! 그럼 우리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게시판을 확인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박수받을만한 개인기나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친구는 윤예원님이에요. 저의 특기이자 자랑은 배려를 잘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저를 배려심이 깊은 친구라고 인정해줬어요. 박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심 좋지? 칭찬! 다음은 방탄스러움님! 저는 까마귀 소리를 진짜 똑같이 낼 수 있어요. 까마귀 소리를 듣고 싶어요. 까마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까마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까마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승님. 저는 노트 필기를 진짜 잘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건 절대 놓치는 법 없이 친구들이 저 모두 제 노트를 갖고 싶어요. 와아.. 진짜 진단합니다. 박수!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인정! 진짜 인정 최고 최고 인정 최고 최고 네 반타다 편의점입니다 예사장님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오늘 당첨자는 윤예원님 그리고 오늘 스타맨은 반치광 이트백 3초 반치광인데 왜 시켜줘요 반치광인데 왜 시켜줘요 반치광이 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까 오늘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윤예원님께 돌아갈 선물은요 뭘까요 아이스크림 아홉개 자 우리 윤예원님께 아이스크림 아홉개를 선물로 쏩니다 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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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무 많이 놀았으니까 도서관가서 공부해야겠어요 응원좀 해주세요 서촌 힘 힘 내세요 힘 내세요 화이팅 힘 내세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힘 내세요 아깝다깝 누나 이렇게 졸릴 때 누나한테 박수 쳐가지고 잠을 깨란 말이야 이렇게 졸면 안돼요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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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그만 갈게 난이 안녕 오빠 갈게 누나도 안녕 안녕 이렇게 박수를 치면 뭔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네 진짜요? 다 팔아요 해보자 Tu 오 오 오